위험감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거든요, 공격수는요. 하나우도 다시 잡았습니다. 한 바퀴 틀면서 슛! 오른쪽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윗발이 워낙 능하기 때문에요. 습관적으로 왼쪽. 피고 한 사람 질실 순간에 털려 넘어집니다.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이렇게 되면 승관은 벌어지고, 니나는 탈락 위기로 몰리고. 다가갑니다, 다가갑니다. 슛! 골입니다, 골! 2대0, 기뻐하는 호나우드. 고요하는. 유럽지역 예선에서 호나우드는 당첨. 시키기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 마지막 역습이 될 듯. 아직 찬스는 있죠. 오른쪽으로 호나우드에게 이겼습니다. 마지막 기적이 가능할까요? Swiss Cond banda한 후uros fort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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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치간 살아타나요. 골입니다. 호나우드의 발끝에서 기적은 밀어땠습니다. 자, 여기 기사회생입니다, 기사회생. 네, 보치간 일단 기사회생입니다. 뱀프 감독은 여전히 인상을 짓구리고 있고요. 프루투카할, 이제 짐을 안 싸도 됩니다. 호날두 1대1이에요. 호날두 왼쪽 측면에서. 1대1. 1대1 가네요. 오른발 슛. 골 닫았어요. 호날두. 뒤로 나갑니다. 호날두. 공간 내주면 정말 무서운 선수죠. 중앙을 내줬어요. 골대받고 뒤로 쳐줬습니다. 호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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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어디 갔네. 호날두. 호날두 선수. 순간적으로 빠지는 볼에 대한 집중력. 놓치질 않네요. 지금 아주 재미난 장면 같아요. 본인. 윤키 형입니다. 머리 위에 서있다가 빠졌는데. 본인도 자기가 거기 어디로 갔는지 잠시. 놓쳤었거든요. 아 룬이. 룬이. 끝까지 끝까지 룬이가. 아 공에 대한 그 열정. 집착력. 룬이 좀 이렇게 밀면 이제 몸싸움이 되는데. 같은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네 친구들인데요. 선수먹는 선수끼리 지금. 아. 그러네요. 지금. 밟아서는 안 될 것을 밟았군요. 아. 룬이 가 돼요. 아. 지금 룬이에게. 마지막 몸싸움 과정에서. 룬이. 잉글랜드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 위기입니다. 정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네요. 연장전 다 끝났습니다. 염대형입니다. 승부착입니다. 마지막 기커는 코나홍도입니다. 달래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끝나네요. 여기 끝났어요. 포르투칼 4강 진출입니다. 포르투칼 이렇게 되면. 66년 월드컵 이후에. 40년 만에 다시 한 번. 네.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만연자실 한 잉글랜드. 세라빈 선수. 에릭선 감독. 마지막 무대 포개를 떨구네요. 그렇습니다. 코나홍도가 넘어지지 않고. 코나홍도. 오. 찍었어요. 찍었어요. 전반전 2분 신청하네. 페널티킥 얻어내고 있는 코나홍도. 자 2분이에요. 2분. 나빈데이아쿠키퍼가 신경전을 펼칩니다. 구럽팀 상대 첫 골이 나올 수 있을지. 시험 크게. 코나홍도. 입맛을 나십니다. 코나홍도 월드컵 동생. 4,5골이 나오면서. 코나홍도는. 구럽 상대팀 월드컵. 첫 번째 골입니다. 코나홍입니다. 스스로가 피케를 만들어내고 여지 없어요. 코나홍도의 점프력도. 자 돌면서 코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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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멀틱골. 그리고 실수와 수니퍼는 자비드 대회야입니다. 대회야가 이런걸 이렇게 놓치는 장면을. 전첩이에요. 거의 못 본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아 그렇게 어려운 골 같었지 않았는데. ى 크리스타드 호날두, 귀모 크게 2번. 크리스타드 호날두. 인간이 아니죠. 신계에 있는 호날두. 오늘 3번 모두 호흡, 호흡, 호흡을 보여줍니다. 크리스타드 호날두. 어마어마한 교정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교정입니다. 천하의 대야가 몸도 못 던졌어요. 그냥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헤트릭입니다. 오늘 호흡을 3번 봅니다. 헤트릭, 크리스타드 호날두. 헤트릭. 헤트릭. 헤트릭, 크리스타드. 신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